오늘 은혜 받고 성시대 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이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 되었더라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아기 30을 탔고 성업 30을 가졌는데 그 성업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보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 되었더라 아멘 사사 돌라와 야일의 기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 고배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옆에 인사 좀 할까요?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지금 이제 이 사사기는요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12명인데 그 중에 6명은 대사사라 그래요 대사사도 6명은 소사사로 분류됩니다 대사사 6명은 운예, 에훗, 더보라, 기도원, 입다, 삼손입니다 그리고 소사사 6명은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럼, 압돈입니다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눈 기준은 그들의 업적인 행적을 특별하게 기록한 것이 없이 그냥 분량에 따라 기록한 분량에 따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사사와 돌라와 야일은 사사, 돌라와 야일은 소사사입니다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이사갈 집하 사람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했습니다 그의 여섯 번째 사사로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아비멜렉의 3년간 폭증의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23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죽어서 3일에 묻혔다고 했습니다 그의 뒤에 이어서 길라사람 야일이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22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돌라와 야일이 다스리는 45년간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안하게 살도록 했습니다 야일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30마리 나귀를 타고 다녔고 30개의 성읍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그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릅니다 야일은 죽어서 가문에 묻혔습니다 사색에 넣은 이 다른 사사들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나 돌라와 야일은 스스로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형제 70명을 무삼하게 살해하고 왕권을 쟁탈했던 아비말령의 철권 통치가 그의 처참한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은혜로 45년 동안 긴 기간 동안 평화를 경험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하느님이 이 땅에 그하는 하느님의 백성에게 날마다 평화를 허락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은혜 안에서 하느님의 앞으로 복된 인생을 살며 정말 그리도 안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는 원단 말씀 또 강단 말씀 성의의 사람으로 말씀기도 전도로 충만해서 정말 성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또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사사 돌라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아비말령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 3일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사 돌라는요 짧게 내용은 두 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갈 집하의 우선이라고 했는데 이사갈은 야곱의 열두 아들 중 아홉째 아들 레아의 아들입니다 부하의 아들 돌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갈의 아들 곧 돌라와 또 부하와 욕과 시무론과 이 소사사로 분류되는 돌라의 행적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의 가문과 거주지, 직분, 매장지에 대해서도 약간의 설명만 있고 없어요 그런데 돌라라는 이름의 뜻은 벌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부하와 함께 이사갈 집하의 족속의 이름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야곱이 임종시 양의 우리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낙이라고 이렇게 야곱이 얘기를 했습니다 큰 궁에 앉아있는 종교한 자도 아니고 또 아주 낮은 종과 같은 그런 취급을 당했습니다 이 사사돌라가 도도의 손자라고 했는데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돌라라는 이름은 우리나라로 치면 영이야 순이야 영자야 이 정도로 흔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부터 집안부터 전혀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출애국기 1장 15절에 보면 애국왕이 히브리삼파 시뿌란한 자와 부활한 자에게 일러 거기도 부활한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상 7장 1절에 보면 이사가리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의 아숙과 시몬 네 사람이 이렇게 별로 가문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평범하게 거짓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중요한 일에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3일은 길보아산과 갈릴리 산지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무용도를 끼고 있던 곳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곳의 산지에 살고 있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산지가 어떤 산지이냐면 에브라임 산지는요 압살롬이 암론을 살해한 곳이고요 또 아주 살인사건이 많은 지역이었고 또 유대인의 음모로 예수께서 잠시 피했던 장소고요 해발 600에서 900이 되는 그런 산악지대였습니다 아주 뭡니까 산동네 출신이라는 거죠 이런 곳의 사람을 하나님은 사사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출신이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돌라가 통치한 기간에 비해서 매우 짧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사건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평화롭고 큰 사건이 없고 그리고 또 돌라의 신앙과 이런 통치력이 좋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는다면 정말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덜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일을 할 때 누구를 불렀느냐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아인데 엘리아가 어디 사람이냐 길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지역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 가운데 최고로 영광을 많이 받으신 제일 제자를 많이 세우신 제자가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는 어디 사람이냐 아베모올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베모올라 사람인데 예수님이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를 뽑았는데 열두 제자를 어디서 불렀습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사람도 쓰지만 부족하고 정말 배경없고 이런 사람도 쓴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쓰고 능력 없는 사람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러갔던 사람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정말 크게 별로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내가 연약하다 우리가 좋은 가문이 아니다 가진 게 없다 그래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이 복음이 이 축복을 누리며 일신전심지속으로 현장 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사야일입니다 사사야일도 3절에서 5절까지 짧게 나와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길란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사사야일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깨우심이래요 즉 빛을 비추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계있는 이름이죠 빛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빛을 오신 그리스도잖아요 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이 비추어서 그들을 깨우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일은 길라 땅을 기업으로 받은 문화세 후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입다가 싸웠던 그 땅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고향이고 하님께서는 그 시골의 엘리야를 불러서 최고 선지자로 썼던 것처럼 또 갈릴리 사람을 불러서 최고의 전도자로 쓰시기도 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기 30을 탔고 성업 30을 가졌는데 그 성업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은 이 야일에 대한 기록도 세들밖에 없지만 중요한 말이 뭐가 있냐면 30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마리의 나기 30성업 이 어린 나기를 탔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거기에 굉장히 이 나기를 타는 것은 신분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0아들을 뭘 했죠? 제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30성업을 다스리겠다는 것 대단하죠? 그렇죠? 인생 성공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성업을 차지하고 성업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뭡니까? 이 하봇 야일은 마을이라는 뜻인데 야일의 마을인데 이거는 그때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니라 모세시대 때 이미 그것이 이름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0개의 성업을 다스리는 이 아들들은 뭡니까? 우리가 후대를 살렸다는 우리가 그 역사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명도 아니고 열 명도 아니고 25명도 아니고 100% 대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올 한 해 이제 10월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11월 가고 12월 거의 마무리 지죠 우리가 가족을 제자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온 가족이 온 세대가 믿음으로 정말 후대를 양육해서 하느께 주시는 그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니라 가문은 높은 곳이라는 뜻으로 길라 지역 내 한 장소로 추정되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답니다 사사돌라가 죽은 이후 하나님은 돌라 뒤를 이어서 길라사람 야일을 새로운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치료하게 만드셨습니다 사사기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하느님의 관심과 사랑 변함없이 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돌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걸 믿고 기도할 때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일이 일어나서 사사가 되고 아들 30명이 낙이 30을 탔고 30섬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것이 길라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하느님께 주신 평안의 시대에 백성들이 하느님 앞에 바로 서두로 가르친 영적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들을 제자화시켜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 보면요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요아를 사랑하는데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자녀를 제자화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12절에서 15절 보니까 마가 다락방 마가의 집에서 시작됐죠 마가가 제자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사도행 16장 15절에 보니까요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또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야일이 굉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아들 30명을 일꾼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거의 다 보내면서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그 어마어마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 나 자신과 나의 가정과 내 직장과 현장에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잘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태문 28장 16,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수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응답을 한 해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또 점검해 보시고 정말 복음으로 각인뿔이 채질되어서 모든 현장에서 CVDIP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위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승리의 기록은 대체로 대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좀 강조되고 또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기록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 중에 오늘 이 두 사사 돌라와 야일은 이 헛된 명예욕에 빠져서 이복 형제들을 죽이고 자신을 밀어주던 세겜 사람들을 무참히 불태워주기까지는 아베 멜렉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두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처를 싸며줬다는 것 그 민심을 안정시켜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안정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에브라임 산지 밑에 거주하면서 23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그래서 이 야일은 역시 유다지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돌라가 안정시켜둔 이스라엘 백성 위에 22년 동안 좀 더 또 다시 안정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했고요 그 다음에 그 특히 후대 30명의 아들 30군데의 성업 30마리의 나기 이것들을 타고 그 마을들을 다 순회하면서 아들들과 함께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잔잔하게 잘 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대도 성실히 함께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사회 43장 18절에 보면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실패했고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기억하지 말고 그거는 발판입니다 아픔과 슬픔은 발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맡겨주셨는지 내게 맡겨진 이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귀한 사명을 주셨고 우리를 시대적인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44시대에 자꾸 44시대처럼 반복하는 그런 우리가 실패를 하지 않고 오직 유일성 자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정말 여러분의 생을 두고 본당은당과 237나라 또 오천적적 살리는 진정한 전도 제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